카카오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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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얼굴대장님 작게 말했는데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더 작게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음 잘했어 대단해요 청력이 아주 좋아요 최고 최고 작게 말했는데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더 작게 말해 보려고 합니다 작게 말해 보려고 합니다 깎아 깎아 줄게 깎아 줄게 오 이정도까지 들리는구나 깎아 깎아 줄게 깎아 줄게 깎아 줄게 오 이정도까지도 들리는구나 자 줄게요 앉으세요 애미 잘했고 설이 어서 오고 설이 어서 오고 깎아 먹자 설렘아 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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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래? 깎아 먹을래? 깎아 깎아 그냥 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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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설아, 잘했어 자, 오늘 간식은 이걸로 끝! 오늘 간식 끝났어요 이제 이걸로 끝났어요 간식 끝! 간식 끝났어 별이도 맛있게 잘 먹었지? 간식 끝났어요 간식 끝났어요 간식 끝났어요 간식까지 할 수 없죠 간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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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색, 간식, 그릇, 아름다운켓 간식을 알치 CONFICTION 다른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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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